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선사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를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폴라리스 쉬핑 공동대표 A씨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공동대표인 B씨와 함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주사의 대여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폴라리스 쉬핑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